오늘은 백인범의 주력종목 유한타 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중공업 또 SK스케어, 만도 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시간에서는 대표 조선 업종 중의 하나죠.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현대미포조선 지난 거래일 좀 강했던 조선업종입니다. 조선업종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까지는 조선업종 내에서 가장 탄력이 좋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선업학 회복 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, 현대중공업그룹의, 지금은 한국조선해양그룹의 유일한 중형선박 건조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중형선박기업이다 보니 1년가량 정도의 이런 짧은 리드타임과 더불어서 조선업항 개선에 따른 실적 반영의 시차를 줄이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업항이 회복했을 때 가장 빨리 반영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글로벌 선사들이 향후 친환경 연료 추진선에 대한 이런 니지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친환경 연료 추진선 관련한 선제적인 수주 역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도 메리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조선업종 내에서 단연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업종 내 최선호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, 물론 현대중공업이 있는데요.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10만 원대 이상의 주가 수준 유지하다가 지난 12월 들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장중 한때 9만 원을 이탈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12월 진행 중이던 임금 청구 소송이 파기환송됨에 따라서 이런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것이다 라는 공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호 횟수 주식 가운데 비중이 큰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. 우선 수급 측면에서 오버행 이슈는 지난 12월에 대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만큼 오버행 관련 이슈는 일단락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충당금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증권과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역시나 친환경 관련 모멘텀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한국조선해양그룹 차원의 해상 그린수소 인프라 시장을 개척했을 때 현대중공업이 해상풍력 인프라라든가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